호랑이 커플과 15년 커플의 대결입니다. 혜리야! 고지압까지 거의 다 왔다! 나 믿고 따라와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같이 힘내자! 화이팅! 1등 할 것 같다. 1등은 어차피 저희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딩! 무섭거나 두려워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되게 설렜거든요. 멋있어! 2조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승! 한 번 잘못되는 것 같지? 2조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2조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역시 스피드는 상민수연이야. 조심조심조심! 조금 앞서고 있어요. 상민수연. 오! 처음에 바다로 딱 들어서 뛰는데 제가 보트를 못 쳤어요. 주먹이 안 젖는 상태다 보니까 보트를 놓치게 되고 모두 한 번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제 무리했거든요!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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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딩! 진짜요! 역시나 호흡이 좋아요. 15명 커플. 트라이딩! 트라이딩! 물에 들어가는 순간 보트가 물에 밀려나지 않게 끌어당긴 후에 계속 돌아가자. 물을 타! 사과 사과! 타! 오! 내가 들어! 최대한 제가 다리가 닿는 곳까지는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가서 타고 있어요. 뒤졌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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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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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행히 탔어요. 타 잡고 있어! 중심 잡고 있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중심 잡아! 아유! 저런 힘 빠지는데... 파도 같이 가니까 보트가 뒤돌아가고 해서.. 타! 여기 중심 잡고 있어? 응! 파이터야 돼, 받은게. 저 정도 차이면 물 속에서는 큰 차이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상민 씨 딱 탔고! 타! 정화야! 시작! 이제부터! 빨리 타야 될 것 같은데? 침착하게... 탔어, 탔어! 치윤 씨도 탔어요! 아직 몰라! 시작! 같이 하나! 하나! 둘! 하나! 여기는 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여기도 뭐! 오른쪽! 오른쪽! 어디가! 돌려! 돌려! 오른쪽! 여기가 유턴하면 안 되지! 돌려! 돌려! 시작하게! 오른쪽! 많이 멀어지는데요?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급해! 안 맞아!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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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